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4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정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죄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에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속상한데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 목회 과정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이야기들, 성도님들의 고백, 때로는 성도님들이 속상해서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목사님 정말 속상해요. 어떻게 하죠? 하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분들 표현 그대로 한다면 속상해 죽겠어요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친구들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요 하는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은 아니시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고백, 그런 이야기들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얼마 전 한국에 가서 또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들은 얘기들 갔다 와서 또 성도님들, 몇 분들 만나면서 그들의 입에서도 동일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집에 중학생들이 있는 집들이 있죠. 거기는 또 다 똑같아요. 애들이 집에서 크게 불러도 대답도 안 한대요. 속상해 죽겠다. 또 공부 좀 하라고 하면 막 소리 지르면서 더미다미다. 속상해 죽겠다. 한국에서 어느 가정은 아침에 학교로 가야 되는데 깨도 일어나지를 않는데 일어나지를 않는데 이해가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는요. 애가 밤에 부모님들 다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방에 들어가서 불 딱 끄고 조용하면 그때 나와서 그게 컴퓨터 게임을 밤새하고 새벽에 새벽에 그때나 조금 잠에 들어가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그모가 그 내용을 알고서는 속상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그렇게 허세를 부린대요. 또 게다가 바람기까지 있대요.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남편은 자신이 아내가 요즘은 점점 자기를 무시하는 소리를 해서 속상하다고 자기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여전히 운전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면서 나가서 운전하셔서 막 사고 내고 이래서 또 속상하다고 친구들에게 보증 같은 거 자꾸만 서줘서 또 물질적 피해를 입혀서 또 속상하다 이 팬데믹에 어렵게 어렵게 3차까지 이 주사를 딱 맞았는데 그냥 또 양성 반응이 나와버린 겁니다. 출장 가려고 했는데 속상해 죽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내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좀 위로를 얻어보려고 또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했는데 오히려 지적이나 받고 더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또 있어서 또 속상하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속상하실 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죠? 한국의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속상할 때 속상해 죽겠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했더니 거기에 나온 통계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통적인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그냥 취하도록 술 마신다. 또 하나는 노래방 가서 그냥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른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왜 이렇게 술집이 많은 겁니까? 왜 또 이렇게 노래방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라든지 막 속상한 것 이런 것들을 술로 노래방에서 노래로 여기 다 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밤에요. 그 TV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 뭐 회식 문화들 속에서 그렇게 술들 마시고 막 엎어 다니고 길거리에 누워있고 설마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러던데요. 그 상태에서 또 노래방들 가자고 막 또 끌고 끌고 그런데 그 결과에 있어서 그래서 속상한 것이 좀 해결됐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그 술을 팍 하면서 먹어가지고요 아침에 속 쓰려서 고생하고 또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 내서 또 손해보고 노래방 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이 속상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비 누워가가지고 돈 또 쓰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너무너무 속상해하다가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유명 연예인들도 무슨 악플 같은 거 보다가 속상해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살하신 분들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집사님들도 계셔요. TV 뉴스 같은 데 보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데 이렇게 나온다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성도라는 이런 내용들 무슨 집사 이런 내용이 나오면 목사로서 마음에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길을 선택했을까 그러나 그 속상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한국이나 이곳에 와서나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다 속상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속상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이민자들 무슨 술을 그렇게 먹나요 노래방들 가십니까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여러분 속상한 것 스트레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분통 터진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도 속상할 수 있잖아요 목사한테 목사님도 속상하세요?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으세요? 분통 터질 일입니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래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도 너무너무 속상해서 죽겠는 이런 일들 분통 터지는 여러분 이 분통 터진다 이 마음의 통에 분이 담깁니다 그런데 분이 너무너무 쌓여서 이 통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주변 사람도 다 고통인 거예요 이 속상한 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속상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한 이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전무흥무한 이러한 왕이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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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난이었어요 억울한 일, 억울한 일,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나도 다윗처럼 여러분 사울에 핍박이 있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인간 다윗 그가 파세바를 범했을 때 그 일로 인한 죄책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구태탈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고 자기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는 이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또 사울왕에 의해서 그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때보다 아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특히 10편 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다윗 그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대로 착한 다만 이러한 현실 속에 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에 속상해 죽겠을 때 그저 기도가 생각나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새로운 길에 인도가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속상할 때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가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그는 먼저 여기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모두가 죄인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억울하죠? 언제 속상해요? 더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늘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속상한 겁니다 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내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내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의롭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요청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착각을 하면서 살았네요 어릴 적에 제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착하다 착하다 하니까 진짜 제가 착한 줄 알고 살았어요 주변에서 신앙생활 꽤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도 가끔은 저를 향해서 신신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내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착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속상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결코 착하지 못했습니다 착하지 않아요 못됐어요 나빠요 신실하지 못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나댐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 나는 무조건 그 고난에서의 구운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의롭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잘못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도 더 많이 했습니다 더 충성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속상한 부분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보다는 상대의 잘못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스탁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생각하고 생각하고 가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공격하고 공격하고 마침일금 죽이고 여러분, 속상함을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도박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빚을 지게 됐어요 이 빚 문제 해결한다고 부잣집 아이 유괴해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비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두 자매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나누다 보면 돈이 문제라니까 돈이 문제예요 모든 게 돈이야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려움을 찾아 인간에게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아니, 나의 죄의 값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는 의인이 없으니까 나도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불쌍히 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잃지 마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해 주옵소서 불쌍히 해 주옵소서 그가 기도를 선택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인간의 그 절망의 자리 나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공감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 앞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기도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의 도구심을 구하는 이 지혜 오늘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동네에 가서 놀다 보면 좀 큰 애들한테 얻어맞기도 하죠 이때 아이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엄마 품에 그냥 안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엉엉 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주고 어떨 때는 누구야? 하고서 달려가서 혼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속상한 이러한 부분들 정말 우리 예수님의 품과 같은 이 교회로 달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아버지 여러분 주여, 성도들이 주여 하는데 이게 긴 겁니까? 그만큼 가슴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아시죠? 노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부탁해요 주님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속이 시원해요 내 마음을 다 토해냈으니까 막 채 있던 사람이 다 토해내듯이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나면 시원해요 시원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했으므로 시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해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시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원함을 넘어서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대감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아버지 품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품에 달려가서 거기서 흐느끼면서 우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 더 나아가서 그 힘든 부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지난주간 제 입에 가장 많이 불러줬던 보금선거가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시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앞이 캄캄할 때 속상해 죽겠을 때 속상해 죽겠을 때 여러분 속상한 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병 들어요 병 들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다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속상하면 죽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러실 때까지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편에 한 것 회개하면서 철저히 내 모든 상황을 알아내면서 그분의 위로와 함께 그분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 속상해 죽겠을 때 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이슨 속상해서 죽겠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거든요 도와주셨거든요 함께해 주셨거든요 참 자기가 같이 그저 가족의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 그 말지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 골리아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이 돼서도 전투에 임할 때마다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셨던 그분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출애금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했던 가난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내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주변의 간증들 이런 것들을 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잘 견디기만 하면 잘 버티기만 하면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리라 내 앞에 홍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감량할 수 없어도 주님이 갈라 주시리라 과거에도 내 앞에 홍해를 갈라주신 주님께서 지금의 홍해도 갈라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7.74장 보시면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죽여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바보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멋진 태도예요 주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느껴지는데 믿음이 생기죠 주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로 다윗은 속이 상해 죽겠을 때 주를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거 내적인 일이죠 손을 펴는 이러한 부분들 외적인 나의 행동입니다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홈리스들 거짓들만 그렇죠 홈리스들 다 아시죠 한국 거지와 미국 거지 다른 거는요 다른 부분은 미국 거지는 영어로 국어를 하고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국어를 한다는 이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들 모두 미국 거지나 한국 거지나 손을 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 쥐고 국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국어라는 사람의 특징은 손을 펴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손을 펴는 거예요 이 손에 좀 뭐 좀 쥐어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 후에 손을 폈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거지입니다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감당해 옵니다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뭐 주여주셔서 그것 가지고 내일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손을 펴 오니 주님 여기에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여주옵소서 거지 같은 마음으로 거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허락하시는 것 그것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10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펼 때마다 거지 같은 심정으로 구원하는 마음으로라도 매달리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자존심이 또 이게 참 힘든 분들이 계셔요 체면 내가 가오가 있지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거짓처럼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속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비밀 속에서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체면 내려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앞에 무슨 체면 자존심 그냥 안기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손을 펴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아시지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어 없어서 도와주어 없어서 해결해 주어 없어서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속상해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 하나님 옆에 간구할 때 하나님 옆에 간구할 때 회개하면서 그럼 마침내 있는 나의 상황을 그대로 토해놓으면서 주님 손을 벌려서 도와주어 없어서 도와주어 없어서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나가고 또 주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수월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 감정이 그냥 감정대로 내가 지금 무슨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라고 특히 기도는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감정, 기분, 마음 고난 가운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 말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미니다 나의 단일기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줄게 바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실 때 그때가 언제일까 무엇으로 응답하실까 이 8절을 보니까 아침에 여러분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응답하는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또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다 터여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적 유혹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나의 헛된 꿈들 이런데 흔들리거나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흔적이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그 말씀이 위로가 필요할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승리가 필요할 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기 다른 속상한 일들 있으시죠?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주의전에 나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속상한 마음을 괴개하면서 또 아뢰이고 주의 위로하심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으십시오 여기 위로가 있고 또 세임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해서 죽겠을 때 세상적 방법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부터 들고 저희들 간절히 간과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속이 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 우리가 고난 속에 시험 속에서 속상함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손을 펴고 도우심을 구할 수만 있다면 말씀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마침내 위로와 치유와 세임을 얻고 잘 견디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죽게 맡겨 드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